볶고춧가루도 뿌려져 있고 좋아 맛있을 것 같긴 한데? 응 맛있네 응 빨리 이거 먹어봐 응 빨리 좀 먹어봐 마늘이 굽게 있네? 응 음 햄버거 같애 그러네? 햄버거 같애 그러니까 뭐 먹을지 햄버거 같애 맛있어 맛있어 양이 못하자면 하나 더 시켜도 되고 근데 쌀이 있어서 괜찮나? 그치? 많이 먹어서 뭐야? 적당히 먹을게 그치? 어 딸조름하고 맛있어 토마토야 뭐야? 아직 안 먹어봐 나 토마토 왔어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우리의 tô마토지? 맛있어 응 직접 한게 맞네 그렇지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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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선겹태들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네 네 자식하게 생끼는 게 아니니까 안 먹어도 되나? 응 찍을 줄 못해 그래? 네 먹으면 해? 퍽찌기에 영양분이 많을 수도 있잖아 맛있나네 100원 응 생선이 생선이? 생선이 동쾌하냐? 맛이 온 것 같아 대구같은 동쾌 그런 것 같아 생선을 먹었어? 응 생선을 먹으러 앉아 생선을 먹으러 왔어 네 좋아 잘 되니까 먹었지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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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서 먼저 메뉴먹어 치킨을 더 잘 먹을 것 같은데? 넷찌인가? 응 여기야 그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소스가 음 음 으음 음 아 아 응 아 으음 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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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생선이 다 해서 맛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υ음 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했지? 이 식당은 다 맛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붙여줘 아니,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잖아 나는 이 생강 좋아해 그래도 배가 고파서 맛있게 느껴져 이거는 맛있다 고기는 좀 더 줄게 우리 생강을 좀 더 줘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을 것이다 고고기, 빛브라우 사있더라구요